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처음이죠. 저도 메가스터디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해설 강의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자 신나고요. 그 다음에 떨려요. 21년 3월 고3 해설 강의고 여러분들하고 21번부터 40번까지 같이 해볼 건데 이 중에 이제 22번 그 다음에 25에서 28번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어떤 부분을 좀 당황하게 느꼈는지 그리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약점이나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좀 취약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설 강의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꼼꼼하게 챙겨본다는 건 여러분이 앞으로 4월 5월 6월 7월 계속 있을 우리가 모의고사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벌어진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본인을 자책하거나 또는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항상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리듬이 잘 공부 리듬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술술술 수월할 때 그 뒤에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고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행복한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균형 있는 추처럼 우리가 딱 가운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하미추론 문제고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꼈을 친구들도 있어요. 3점짜리로 나왔죠. 제가 여러분에게 3월 모의고사 데뷔하라고 무료특강 개강했을 때 그 무료특강에서도 21번의 하미추론을 3점으로 100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9번의 업법에 도치 나오는 것까지도 이번에 같이 풀어서 그 부분을 보셨던 친구들은 아마 조금 반가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미추론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으냐? Last in.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First out. 제일 먼저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제일 먼저 나간다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밑줄 친 부분을 빈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대쉬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을 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LIFO가 Last in, First out의 줄임말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의 abbreviation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미추론은 빈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Behaviors 특징, 행동들의 특징. 네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While User Habits. 사용자의 습관은 Are a boon. 자 boon이라고 하는 것이 요긴하다 라고 나와 있죠. 요긴한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To Companies. 회사입니다. 자 어떤 회사냐? 위치화가 생략됐어요. Fortunity 하면 운 좋은 회사인데 뭐 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으냐? Enough to generate them.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운 좋은 회사한테는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User Habits에 관한 설명이에요.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why를 보셨잖아요.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요긴하다 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뭔가 안 좋은 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용자 습관이 바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사용자들의 User Habits. 자 사용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회사들 중에서도 아 우리가 사용자들이 이런 습관을 하게끔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는 회사들한테는 좋지만 Their Existence. 이와 같은 사용자 습관의 존재는 Make Success. 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Less Likely for New Innovations.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 습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Make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Less Likely니까 덜 일어나게 만들어요. 자 User Habits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 이것을 덜 일어나게 만들어요. 같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무엇을 덜 일어나게 만드느냐? For New Innovations. 혁신. 그러면 혁신을 가로막아요. 그 다음에 Startups. 이게 Startup이라고 하는 건 신생기업이라는 뜻이 되겠죠. 신생기업이 Trying to Disrupt the Status Queue. Status Queue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좀 우리가 중단하거나 방해해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가능성을 뭐하게 된다? 그렇죠. 덜 만들게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User Habits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게 되느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덜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 Fact is. 정말로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Successfully Changing Long Term User Habits. 우리가 성공적으로 Changing, 바꾸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사용자의 습관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바꾸는 것은 As Exceptionally Rare. 엄청나게 드문 일이에요. 그러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바뀌는 것이 아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Altering. 똑같은 표현이 위에서 나왔어요. 뭐예요? Changing이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 것은 Requires, 필요로 하는데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Not only a, but also b. 보시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Ununderstanding of how to persuade people to act.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행동을 하게끔 일단 이해를 시키는 게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시켜야 된다. 뿐만 아니라 Necessitate 하면 필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Getting them.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To repeat behaviors, 행동을 반복하도록 필요성 있게 만들어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음에 Comma 붙었죠. Ideally for the rest of their lives. 이상적으로는 그들의 삶 나머지 시간 내내 계속 이렇게 뭐다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바꾸어서 이제부터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제부터 쭉 앞으로 지속시키는 겁니다. 이런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거죠. Companies, 회사들 중에서 succeed in 하면 성공하다 해요. 그래서 무엇에 성공한? Building a habit forming.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그런 것에 우리가 성공한 그런 기업들은요. Are associated with. 뭐와 관계가 있냐. Game changing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Comma가 동격이죠. Game changing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공적인 혁신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저의 habit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But 그러나 Like any discipline. Discipline 하면 전문 분야 전문 영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전문 영역과 마찬가지로 습관을 디자인하는 것은 has rules 이와 같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That define 정의를 내리고 explain 설명을 해요. 무엇을? What some products change. 자 어떤 특정한 뭐다 상품이 change 바꾸어요. 우리의 삶을. While others do not. 뒤에 생략된 말은 change가 되겠죠. 다른 상품들은 우리의 뭐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닌데 자 요런 게 바로 습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For one. 우선 new behaviors. 새로운 이런 행동들은 have a short half life. 아주 짧고요. 그 다음에 half life라고 했으니까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As our mind.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tended to return. 언제나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안 바뀌려고 합니다. 어디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To our old ways. 우리의 낡은 방식으로 낡은 사고 방식. 예전에 했던 사고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end doing. 과거에 했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자 실험의 결과 보여집니다. Lab animals. 동물들을 대상으로 Habitrated to new behaviors. 새로운 행동에 Habitrated. 익숙하게 동물들을 만들었더니 이 동물들이 tended to regress. 다시 되돌아가더라고요. 걔네들이 처음 습득한 행동으로 말이죠. Over time.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물도 인간도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새로운 습관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old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죠. To borrow a term. 그래서 용어를 빌려서 표현해 볼게요. 어디의 용어? 회계 용어. 자 회계 용어에서 우리가 따오자면 이런 행동들은 바로 Last in. 마지막에 들어온 거. 그게 바로 뭘까요? 맞아요. 새로 형성된 New Habit이 되겠죠. 새로운 습관이 First out. 제일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되돌아간다는 거. 제일 먼저 Old Habit으로 바뀐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럼 그걸 찾아볼게요. 보기 1번 갑니다. The behavior. 자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 Witnessed first. 그러니까 처음 목격된 행동은 Is forgotten first. 처음 잊어버리게 된다. 돌아간다. 라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되죠. Almost any behavior. 거의 모든 행동들이 행동이 Time to change over time. 시간이 갈수록 바뀐다. 다시 되돌아간다. 라고 했으므로 틀린 정보죠. After an old habit breaks. 자 낡은 습관이 없어지고 난 뒤에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지만 또 되돌아간다. 그래서 안돼요. 4번 가볼게요. 마지막에 형성된 습관. 최신 습관은 The hardest. 굉장히 어렵습니다. To get rid of. 제거하기가. 그러면 마지막의 습관은 제거하기가 힘들다는 말은 마지막 습관이 오래간다는 얘기면 새로운 습관은 계속 간다라는 내용인데 완전히 반대죠. The habit. Most recently. 최근에 얻어진 습관은 Acquired. 라고 했으니까 얻어진 습관은 Disappeared soonest. 가장 빠르게 사라진다. 최근에 얻은 것일수록 빨리 사라지고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간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다? 5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미츠로는 여러분들이 행동에 관해서 찾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행동은 뭐냐? 다시 되돌아간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아, last니까 마지막이 들어온 게 뭘까? 새로운 습관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Most recently acquired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이 first out이니까 나간다. 라는 말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Disappear 이라고 했고 first를 soonest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3점짜리 문항이지만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소구하시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잘 풀 수가 있다.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항상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나왔던 단어니까 뭔가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